41. 글리코겐을 설명하는 말이 아닌 것은? 1. 일명 동물성 전분이라고도 말한다. 2. 주로 간이나 근육 조직에 저장된다. 3. 분자량은 전분보다 적지만 가지가 훨씬 많다. 4. 글리코겐은 쓴맛을 갖는다. 정답은 4. 글리코겐은 쓴맛을 갖는다. 42. 제빵용 밀가루에서 빵 발효에 많은 영향을 주는 손상 전분의 적정한 함량은? 1. 0% 2. 1에서 3.5% 3. 4.5에서 8% 4. 9에서 12.5% 정답은 3. 4.5에서 8% 43. 설탕 200g을 물 100g에 녹여 액당을 만들었다면 이 액당의 당도는? 1. 50% 2. 66.7% 3. 75% 4. 200% 정답은 2. 66.7% 44. 반죽개량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반죽개량제는 빵의 품질과 기계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첨가한다. 2. 산화제, 환원제, 반죽강화제, 노화지연제, 효소 등이 있다. 3. 산화제는 반죽의 구조를 강화시켜 제품의 부피를 증가시킨다. 4. 환원제도 반죽의 구조를 강화시켜 반죽시간을 증가시킨다. 정답은 4. 환원제도 반죽의 구조를 강화시켜 반죽시간을 증가시킨다. 45. 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재과 제빵에서 술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냄새를 없애주는 것이다. 2. 양조주란 곡물이나 과실을 원료로 하여 효모로 발효시킨 것으로 알코올 농도가 낮다. 3. 증류주란 발효시킨 양조주를 증류한 것으로 알코올 농도가 높다. 4. 혼성주란 증류주를 기본으로 하여 정제당을 넣고 과실 등의 추출물로 향미를 내게 한 것으로 알코올 농도가 낮다. 46. 당뇨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1. 필수 아미노산 2. 필수 지방산 3. 비타민 4. 포도당 정답은 4. 포도당 47. 다은 중 단순지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면신류 2. 스테롤 3. 인지질 4. 왁스 정답은 3. 인지질 48. 다은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1. 라이신 2. 로이신 3. 메치온인 4. 세린 정답은 4. 세린 49. 다음 강 무기질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 황은 당질대사에 중요하며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하고 혈액의 응고작용을 촉진시킨다. 2. 칼슘은 인산염과 탄산염으로서 주로 골격과 치아에 들어있다. 3. 나트륨은 염소와 결합하여 소금이 되어 주로 체액 속에 들어있고 삼투암 유지에 관여한다. 4. IOD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주성분으로 갑상선 속에 아이가 결핍되면 갑상선종을 일으킨다. 정답은 1. 황은 당질대사에 중요하며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하고 혈액의 응고작용을 촉진시킨다. 50. 담즙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콜레스테롤의 최종 대사산물 2. 간장에서 합성 3. 지방의 유화작용 4. 수용성 비타민의 흡수의 관계 정답은 4. 수용성 비타민의 흡수의 관계 51. 일반적으로 식품의 저온 살균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 섭씨 60에서 70도 52. 대장균에 대하여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분변 세균의 오염지표가 된다 2. 전염병을 일으킨다 3. 독소형 식중독을 일으킨다 4. 발효식품 제조에 유용한 세균이다 정답은 1. 분변 세균의 오염지표가 된다 53. 아플라톡신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관계가 있는가? 1. 감자독 2. 효모독 3. 세균독 4. 곰팡이독 정답은 4. 곰팡이독 54. 식기 소독에는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1. 중성세제 2. 30% 알코올 3. 온수 4. 염소제 정답은 4. 염소제 55. 유해성 감미료는? 1. 물엿 2. 자당 3. 사이클라메이트 4. 아스파탐 정답은 3. 사이클라메이트 56. 표면장력을 변화시켜 빵과 과자의 부피와 조직을 개선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1. 계면활성제 2. 팽창제 3. 산화방지제 4. 감미료 정답은 1. 계면활성제 57. 식품 등을 통해 전염되는 경구전염병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 원인 미생물은 세균, 바이러스 등이다 2. 미량의 균양에서도 감염을 일으킨다 3. 2차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4. 화학물질이 원인이 된다 정답은 4. 화학물질이 원인이 된다 58.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예방책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1. 조리장을 깨끗이 한다 2. 섭취 전에 섭씨 60도 정도로 가열한다 3. 멸균된 기구를 사용한다 4. 화농성 질환자의 조리 업무를 금지한다 정답은 2. 섭취 전에 섭씨 60도 정도로 가열한다 59. 법정 전염병이 아닌 것은? 1. 세균성 이질 2. 콜레라 3. 유행성 이하선염 4. 유행성 감기 정답은 4. 유행성 감기 60. 식품에 손실된 영양분의 보충이나 함유되어 있지 않은 영양분을 첨가하는 데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1. 산미료 2. 착향료 3. 감미료 4. 강화제 정답은 4. 강화제 7. 로 다른 4.shi 5. Melanie 9. 로 11. 로 11. 로